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타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52번째 주지사가 된 윤석열의 외교 참사.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뭔가에 쫓기듯이 나는 미국 편이야. 나는 미국에 말만 들어. 이거는 절대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되고 현재 세계 정세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짓이다라고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누가 봐도 경기 불황이죠. 이유는 뭐죠? 미국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의 경기 불황은 다 미국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이게 1980년대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1980년대 영화 여러분들 귀여운 여인 혹시 보셨어요? 영화 1980년에 90년대 영화지만 80년대 나왔죠. 귀여운 영어 프리티우먼 프리티우먼이라는 영화를 보면 리차드 기어 내 차도 기어 리차드 기어의 직업이 뭐예요? M&A 전문가예요. 그렇죠? 회사를 사서 헐값에 사서 다시 되파는 그런 일을 했던 게 리차드 기어의 직업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영화를 보면서 뭘 느껴야 되냐면 미국의 현재 바이든 정부죠.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여러분들 자꾸 질문해서 미안해요. 그냥 말해요. 자꾸 질문하지 말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가장 큰 차이는요. 트럼프는 퍼스트 아메리카에요. 미국 우선주의였어요. 그렇죠?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이 고립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나라 그러니까 미국 스스로가 고립된다라고 미국 국내 정치인들이나 미국 경제인들은 얘기했지만 밖에서 볼 때는 미국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렇죠? 미국이 다른 나라에 간섭하지 않고 미국이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한다. 그건 트럼프가 국내에서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해외에서는 미국도 니네이리나 해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나쁜 정책은 아니었어요. 저희가 볼 때. 바이든 정부는 어떤 정부예요? 리턴 오브 아메리카에요.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 한마디로 다시 세계 경찰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이 다시 동맹들과 기조로 동맹들과 또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유럽의 어느 나라 아시아의 한미일 이런 식으로 다시 미국이 돌아왔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돌아왔다라는 다시 세계 경찰 노릇을 하겠다는 마이든 정부의 기조가 있는 것이고 트럼프 정부는 퍼스트 아메리카로 해서 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경찰 노릇을 하면서 미국 국민들의 세금을 그때가 써야 되냐 라고 하면서 사실상 미국인들의 어떤 호응을 얻으면서 노동자들에게 표를 얻어서 사실 당선생인이 됐던 경우예요. 지금의 세계 경제의 불안은 어디서부터 지켜봐야 되냐면 미국의 세계화 전략 여러분들 미국의 세계화 전략이 뭐예요. 1980년대 미국이 세계화 전략을 펼치면서 가장 먼저 기조를 내세웠던 게 뭐냐면요. FTA예요. FTA 그렇죠? 여러분들 한때 FTA가 난리쳤죠? 우리나라 FTA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난리나고 전세계 모든 나라가 자유무역을 한다 그러면서 막 난리를 쳤어요. 그게 미국의 기조였어요. 자유무역 자유무역을 해야된다 하면서 전세계가 난리를 칩니다. 미국의 세계화 전략 그러면 왜 미국은 세계화 전략을 펼쳤을까 여러분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났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난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요. 미국 이라는 나라가 금융자본에 의존해서 나온 현상이에요. 정확히 봐야 돼요. 미국은 연필 하나도 제조업에서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았어요. 제 말 공감하시죠. 미국은 연필 하나도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나라 였어요. 오로지 전세계에 FTA를 맺으면서 그 나라의 금융을 집어삼킨 거예요. 그 나라의 금융을 집어삼키면 수십만 노동자가 일해갖고 벌어들이는 썼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전세계에 FTA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사실상 IMF를 겪은 것은 사실 미국이 방관하고 미국이 사실상 외면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IMF가 오면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을 개방하게 된 거예요. 생각해봐요.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어갖고 버는 1억불이 연간 1억불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의 금융자본이 단 몇 초 만에 1억불의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났던 것은 미국의 금융자본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국내 제조업이 붕괴되면서 일어난 거예요. 국내 제조업이 붕괴되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미국의 국내 생산이나 국내 소비력이 떨어지면서 사실상 미국에서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정책이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미국에서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풀었던 돈이 4400조가 그래요. 4400조가 풀어요. 우리나라 거의 10년치 예산을 그냥 1년에 풀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미국의 제조업 퍼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영국이 세퇴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영국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영국은 금융자본의 사실 미국보다 앞선 나라였죠. 그렇죠? 영국의 붕괴는 제조업의 붕괴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 여러분들 갑자기 IRA 라고 하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게 뭐예요? 다시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자국의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IRA 그래서 모든 자동차도 우리나라 공장에서 만들어놔요.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미국의 금융자본의 실패를 스스로 미국의 세계화 전략의 한계가 부딪혔다는 것을 미국이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단순한 중국 견제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제조업은 중국 중심으로 돌아가고 미국은 금융자본 중심으로 가다보면서 세계화 전략을 펼쳤더니 그 세계화 전략의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세계화 전략의 한계에 부딪히니까 IRA 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라는 사실상 보호무역을 한 거예요. 보호무역을 하면서 외국의 공장도 미국에 들어와서 생산된 자동차에 한해서만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한해서만 어떤 어드벤티이지를 주겠다. 그러니까 많이 공장을 설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미국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전략이에요. 지금 그건 뭐예요? 세계화 전략의 한계의 노출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시면 왜 금융자본의 한계가 부딪히고 여기저기서 세계화 전략의 이제는 마지막의 단계가 오고 제조업은 우리가 그동안 어떤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미국이 보호무역을 하냐. 이건 더 이상 금융자본은 그래서 미국이 소득의 양극화가 가장 심하게 벌어진 게 뭐냐. 제조업을 포기하고 금융업을 살렸더니 돈 많은 자들이 돈을 다 싹쓸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낮아지고 미국은 오히려 빈부의 격차가 심하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피해가 있는 것이고 미국이 리먼브라우스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400조라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달러를 찍어냈죠. 그렇죠? 그 돈이 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실물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정말로 돈을 투입해서 건설 경기가 일어나고 다리가 생기고 어떤 여러가지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돈이 풀렸다 그러면 결국은 인프라가 나중에 다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그냥 경기가 너무 나쁘니까 미국은 지네가 달러 패권을 중심으로 돈만 찍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돈이 다 어디로 가요? 부동산 주식 그쪽에만 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나라의 경제는 어려우지만 나스닥이나 코스닥 나스닥이나 뭐죠? 다우지스는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겨우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극복하나 했더니 뭐가 왔죠? 코로나가 온 거예요. 예기치 못했던 전염병이 오면서 코로나라는 팬데믹 현상을 보이면서 미국이 엄청난 천문학적 돈을 찍어낸 거예요. 5,500조라는 돈이 세계에 풀려버리는 거죠. 거의 1조 2008년부터 미국이 거의 2012년 13년 아니 2020년 까지 거의 한 20년간 1조 달러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돈이죠. 1조가 아니라 4,1001억 1조 1경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 5,50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냈더니 이 돈이 어디로 가요? 실물경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프라 산업이나 국가 기반이나 전세계에 그런 게 아니라 전세계의 주식수장만 뻥튀기 됐던 거예요. 부동산 가격만 뻥튀기 되고 그래갖고 지금 다시 미국이 어떻게 해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면 가장 죽어나는 게 뭐예요? 예전에는 미국이 이르지는 않았어요. 금리를 올리면 가장 죽어나는 건 개발도상국이에요. 그렇죠? 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개발도상국은 죽어날 수밖에 희생양은 개발도상국들이에요. 미국이 우리나라 그 우리가 개발도상국이었을 때가 바로 IMF를 겪었을 때 개발도상국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치명타를 입는 이유는 수입물가가 늘어나서 그래요. 수입물가가 엄청나게 비싸지니까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선 제조업을 해갖고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입물가가 비싸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엄청나게 지금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갖고 아시아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 좀 아셔야 되고 그 수입물가가 비싸지고 개발도상국은 뭐예요? 대부분 선진국으로부터 돈을 빌려오잖아요. 대부분 선진국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데 부채 상환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거예요. 부채 상환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개발도상국이 가장 먼저 치명타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윤석열은요 뭘 가장 착각하고 있냐면요 미국도 이미 세계화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국의 보호무역을 하고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가장 큰 목표는 중국의 추월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미국의 금리 인상에 가장 타격을 안 받는 나라가 유일하게 중국이에요. 왜 중국은 제조업이 전세계의 제조업의 가장 중심 국가니까 그리고 중국도 미국의 대적에서 위안화의 세계화 전략을 펼쳤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 금리 울림을 직격탄을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태까지 FTA 자율시장 경제를 가장 주장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어떤 식으로 해요. 미국과 중국이 자유시장 경쟁에서 정당하게 경쟁을 통해서 중국을 경제하는 게 아니라 시장 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중국을 경제하는 게 아니라 정치 권력과 힘의 균형의 원리로 중국을 제압하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문제죠. 그렇죠? 중국의 추월을 국내 총세단을 중국에게 추월당할 걸 위기감을 느낀 미국이 시장 경제에서의 자유 경쟁이 아닌 정치 권력으로 막고자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한반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세계에서 지금 미국의 중국 견제의 여파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걸 얘기하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젤렌스키라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오판에 의해서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미국이 젤렌스키를 이용해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를 사실상 러시아의 침공을 유도한 거예요. 이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가만 있던 우크라이나 나토에 가입한다고 하고 잘했던 가만 있던 우크라이나 갑자기 친서방 경책을 펼치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국경을 맞이 대고 있는 우크라이나 와는 절대 미국의 영향력에 둘 수 없다고 해서 사실상 미국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을 부추긴 거예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돼요. 우리가 러시아가 단순히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침공한 이유를 한번 보세요. 다분히 러시아가 가만있지 못하는 상황을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무엇을 하더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가장 직격탄을 입은 건 유럽 이죠. 그렇죠? 가장 직격탄을 입은 건 유럽 이에요. 가스 공급 안되죠. 연료 가스 엄청난 식량 모든 게 지금 유럽은 냉각기예요. 미국이 그 미국의 가스를 유럽에다가 다 공급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100불하는 가스를 400불에 공급하고 있어요. 4배의 엄청난 시세차익으로 유럽에다가 공급하고 있죠. 거기에 무기 팔아먹죠. 이제야 이해가 가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가장 수혜를 보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엄청난 무기 팔아먹죠. 유럽에다가 엄청난 비싼 양으로 가스를 공급하고 있죠. 점점 유럽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원인을 다 알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유럽의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를 하고 있고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미국은 나토를 점점 동진을 시키는 거예요. 북대서양 군사 협력 기구죠. 여태까지 일부 국가들만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 유럽을 여태까지 나토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점점 동진 정책을 하면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고 점점 인도와 호주를 이용해서 남중국 해에게 중국 차단을 하려고 미국에 다시 세계화 전략의 한계가 오니까 결국은 자국 보호주의로 사실상 군사 대국의 지위를 이용해서 압박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는요 미국에 한계가 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국이 중동을 지배하는 법 여러 번 얘기했죠. 달러의 패권이 가장 심하게 발휘되는 게 석유라고 얘기했죠. 그 석유의 달러 패권에 의해서 모든 석유 거래는 달러로 한다. 이걸 만든 나라가 어디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를 중심으로 모든 오페크 산유국들의 석유 결제는 달러로 한다. 그거는 사우디아라비아 앞장섰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보세요.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반미주의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전세계가 자국 우선주의에 실질적인 외교를 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친미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에서 중립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오히려 러시아의 석유에 대해서 러시아와 오페크 산유국 오페크 플러스라고 얘기했죠. 중동의 석유 산유국들 플러스 러시아를 합쳐서 석유의 공급량을 조절해서 미국이 너희들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세계가 이제는 이 어려운 상황을 미국 때문이라는 인식을 갖고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자주성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어때요? 누가 봐도 그냥 친미국 라고 생각하죠. 이스라엘 에서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늘 이스라엘 편을 들어줬던 미국 그래서 늘 팔레스타인 미국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팔레스타인 어때요? 미국 편 안 들어요. 우크라이나 에다가 무기 제공 하라 그러니까 반대 해요. 미국의 국제 질서의 경찰 노릇이 굉장히 예전보다는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것도 나쁘지만 맹신적으로 윤석열 같이 미국과의 혈연 동맹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전세계는 탈미국을 해서 자주 국가로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국제정세에 있어서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이 사이에서 본인들의 자주 외교를 펼치는데 우리나라만큼 거꾸로 돈 거꾸로 우리는 미국 편이야 이거는 외교 참사라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면 우리나라를 어떤 식으로 생각할까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다른 나라가 볼 때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볼 때 어떤 경제나 외교나 군사적인 합의를 굳이 우리나라랑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국과 얘기해서 한국도 참여시켜라 라고 하면 쟤네는 미국의 52번째 나라야 미국이 나오라 그러면 나갈 나라야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이렉트로 미국과 저렇게 미국 바지까랑이를 잡게 되면 제3국들이 대한민국에게 굳이 손을 뻗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중심을 잡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펼치면 미국도 아쉬워서 우리나라에게 딜을 할 수 있는 거고 중국도 도대체 미중 어떤 무역 갈등 경제 갈등 군사 갈등 여러가지 갈등이 있었을 때 대한민국이 어디에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중국에게 힘이 될 수도 있고 미국에게 힘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중국도 우리나라에게 잘할 수밖에 없고 미국도 우리나라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실상 수교 국가로서의 어떤 지위가 확보가 되는데 이거는 도 아니면 뭐 우리는 미국 편이야 오늘 오늘 여러분들 시진핑과 윤석열이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저는 그 정상회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겉으로는 협력과 협력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서로 반색하고 있어요 반색이 아니라 서로 경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중국의 견제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군사동맹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 전에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합니다 대만을 방문했다는 건 뭐예요 중국을 자극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중국을 자극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대만과 중국이 전쟁이 펼쳐졌을 때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어디로 가요 오산의 공군 비행장이나 대한민국 주한미군은 대만에 출동을 해요 제주도는 어떻게 바뀌죠 미 항공모함이 정박할 수 있는 군사기지가 돼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미국이 개입을 해요 그러면 윤석열이 가만히 있고 싶어도 어떻게 됩니까 제주도항은 미 항공모함의 정박지가 되고 오산의 공군기지는 대만을 지원하는 미국 사실상 공군기지가 되고 주한미군은 대만에 파견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중국은 대한민국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과 대한민국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중국이 대만과 전쟁을 하는데 제주도에 미 항모가 있어요 항공모함이 있어요 그러면 중국은 여기가 굉장히 적진이 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못해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 지난해 10월에 우리가 옛날에 성주의 사드 배치에 엄청나게 반대했죠 지금 성주의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제가 늘 얘기했죠 단순히 북한의 감시가 아니다 우리가 다들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정치 고관여층이라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알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거기 X밴드 레이더라는 것을 장착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마시켰죠 근데 작년 10월에 미군이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세요 미군의 군사장비나 이런 것들은 성남 비행장 서울공항 있죠 그쪽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죠 어떤 게 들어왔는지 우리 몰라요 어떤 게 들어왔는지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파악조차 할 수가 없어요 작년 10월에 성주에 어떤 게 교체가 됐냐면요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사드 레이더를 교체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레이더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맘만 먹으면 베이징까지 그냥 훑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우리는 명목상으로는 북한의 핵을 공중에서 뭐 말도 안 되는 짓거리죠 폭파한다 그래갖고 논쟁할 거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드를 뱉죠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MD 방어체제거든요 유럽과 아시아 미국의 사실상 아시아 나토에 버금가는 군사체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짓거리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성주의 사드레이더 소프트웨어만 변경하면 지금 중국까지 베이징까지 탐지가 가능해요 윤석열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북한의 핵 억제 중요하죠 여태까지 북한의 핵 억제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여태까지 문재인 정부에서는 추구하는 것 남북관계의 개선이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가장 우선적으로 뽑았었고요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윤석열의 남북관계는 어때요 강력한 미군의 군사력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거예요 미친 거죠 북한 뒤에는 아무나 없나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동맹 이에요 한마디로 미군이 북한을 공격하면요 중국과 러시아는 자동개입 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미국도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다시 우리나라가 냉전체대의 최전선에 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한미일 군사보호협정 북중 미중로 북중 한미일 북중로 이런 와중에 가장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한미동맹이 아니라 자주권 황포예요 그렇죠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한심하다고 느끼는 게 여러분들 브릭스 알죠 브릭스 브릭스라는 러시아 브라질 인도 중국 남아공 브릭스에 참여해는 다섯 개 국가입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이 사람들 브릭스라는 이 조직은 냉전적 사고와 어떤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사실 신흥 브릭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인구가 몇 명이에요 30억이에요 전세계 GDP의 25% 그럼 여러분들 잘 보세요 러시아 인도 브릭스에 가입돼 있어요 인도가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국제정세를 모든 나라가 한마디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랑 중국이 국제정세를 보여줄게요 러시아랑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협력기구 또는 군사동맹에도 가입을 하고 미국이 주도하는데도 양쪽을 다 가입하는 추세예요 제 말이 이제 이해가 가시겠죠 전세계가 어? 어떤 나라는 미국의 군사동맹이나 경제동맹에 가입을 하고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미국 러시아의 전쟁에서는 러시아의 제재를 반대하고 이게 전세계의 추세예요 자국의 이익에 맞게 경제는 이쪽으로 선택을 하고 군사는 이쪽으로 선택을 하고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여태까지 균형자 외교를 잘했던 문재인 정부의 외교를 벗어나서 군사도 미국 경제도 미국 이런 미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브릭스라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이건 누가 봐도 인도가 중국과 러시아에 더 가깝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인도는 여러분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미국 쿼드가 뭐예요 쿼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죠 미국 인도 호주 일본 여기에도 가입돼 있어요 쿼드에도 가입돼 있고 브릭스에도 가입돼 있고 모든 나라가 차국의 우선 국익을 위해서 여기도 가입돼 있고 여기도 가입돼 이런 실질적 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윤석열 만 저러고 있어요 인도 어때요 누가 봐도 쿼드에 가입됐다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인도가 미국이 편을 들었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때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이 나니까 러시아의 제재를 반대해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은 무기와 에너지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고 참을 만큼 참고 있는 유럽도 탈 미국을 선언을 하려고 움직임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요 말로만 가치 동맹 이라고 얘기하죠 같이 성장해야 된다 같이 발전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보면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다시 재조 부활시키겠다 동맹의 이익은 개나 갖다 줘라 저는 지금 윤석열 우리가 시대를 거꾸로 잃고 있어요 다시 냉전체제로 미국 편에 서면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는 기브미어 초콜렉 기브미어 초콜렉 시대의 한국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G7에도 초청받는 사실상 경제의 엄청난 외국에서도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로 도약했는데 다시 시계를 1970년대 80년대로 돌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이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의 52번째 주지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비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유일하게 전세계에서 분당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력과 과학기술 그리고 국방력이 정말 같이 병행해서 키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한반도라는 어떤 분당국가로서의 리스크가 존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적인 외교가 필요한 거예요 자주적인 외교가 필요한데도 지금 윤석열은 오히려 미국의 바지까랑이를 잡고 한마디로 또다시 70년대 80년대 한미일 북중로 이렇게 센터기를 한다 그러면 겨우겨우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했는데 불과 1년 만에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 중진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윤석열은 정말 입구 끈질 리는 시킬 수 없죠 외국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자기 나라로 들어온다는 것을 입국 금지는 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은 지금 빨리 하루라도 빨리 출국 금지를 시켜야 된다 지금 외국 다니면서 지금 김건희 화법 직으로 다니는 거 더 이상 보기 싫고 지금 대통령 출국 금지를 빨리 시켜서 여기저기서 돌아다니면서 하고 다니는 일이 너무너무 국익에 반하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은 반드시 출국 금지를 시켜야 된다 입국 금지를 못시켜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국민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입국 금지를 못시키니까 출국 금지를 반드시 시켜서 대한민국 국익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세계 정세 가장 핵심은 이미 세계화의 한계가 드러났다 그래서 자국 보호 주의가 지금 미국의 오로지 퍼스트 아메리카 겉으로는 세계화 겉으로는 동맹을 강조하면서도 사실상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세계의 위기를 빠뜨리는 미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